안녕하세요 인천의 예언당입니다. 오늘은 1984년생 GT분들 해당되는 분들 7가지 금전운의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태어난 음료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7가지 금전운의 중복으로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7가지 금전운 재물을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사 사업에 관한 금전운 재물입니다. 직장 직업에 관한 금전운 재물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금전운 재물입니다. 투자를 받거나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이 금전운 재물입니다. 투자를 해서 대박나는 금전운 재물입니다. 귀인을 통한 금전운 재물입니다. 자녀 자식들의 좋은 운세입니다. 2020년도 1984년생 GT 운세 중에 7가지 금전운 재물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참고하셔야 될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세에 해당되더라도 태어난 연과 월만으로 신전풀이를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태어난 일과 시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금전운에 해당되시더라도 금전운 재물의 기회를 잡지 못하거나 기회를 잡았다 하더라도 역으로 그 결과가 좋지 못하게 나온 경우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가지 금전운에 해당되시더라도 금전의 결실이 2020년도가 아닌 2021년동에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984년생 GT분들의 2020년도 7가지 금전운 재물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분들은 태어나 음료 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장사 사업에 관한 금전운 재물입니다. 현재 사업이나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현재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 적용되는 금전운 재물입니다. 다만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하락세 있는 분들 사업을 접으려고 하시는 분들 동토부정을 풀거나 아니면 상호를 변경을 한다거나 등 자신과에 맞는 여러가지 방법을 취해야만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본인의 사주와 궁합이 맞아야 하며 조상탈도 없어야만 큰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사업이나 장사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로 하셔야 할 일이 있어요. 본인과 궁합이 맞아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2020년도 1984년생 분들의 사업 장사 금전의 재물일이 좋은 분들은 3월생 11월생 7월생 여러분들입니다. 한가지 당분 말씀을 드리자면 사업이나 장사 하시는 분들 누구나 다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본인만 노력한다고 해서 그 성공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 직업에 관한 금전은 재물입니다. 장사 사업과 마찬가지로 직장도 마찬가지로 사주 궁합이 맞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상 문제도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무 부정 또한 없어야만 가능합니다. 직장의 금전은 승진을 한다거나 아니면 연봉이 올라가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영업수당이나 추가수당이 있는 분들한테는 더 큰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직이나 새로운 직장을 들어가시는 분들은 거주지시적으로 직장 방향 직장과 본인의 사주 궁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분들에 해당되어라도 모두 직장운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직이나 취업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 같은 분들과 상의를 하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020년도 1984년생 분들의 직장 직업의 금전은 재물운이 좋은 분들은 4월생, 11월생, 12월생 여러분들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금전은 재물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금전운은 문서운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매매운이라고도 하죠.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좀 더 많이 포괄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대방향이 난다는 것은 부동산으로 인해서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번다거나 아니면 건물을 지어서 큰 돈을 버는 거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것도 해당이 되고요. 주변의 개발로 인해서 부동산이 올라가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시세보다 좋은 물건을 사시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집이 오랫동안 팔리지 않아 팔리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이렇듯 부동산에 관한 대박 운세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부동산의 대박 운세 역시 변론수가 너무나 많다는 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위치, 매매 금액, 매매 시기, 매매 방법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는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부동산에 관한 문서 운이 대박 운세이더라도 모두 잡는 것은 좋지 않다는 점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020년도 정업의 80년생 분들의 부동산이 금전인 재물운들이 좋은 분들은 3월생, 8월생, 12월생 여러분들입니다. 투자를 받거나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의 금전인 재물입니다. 투자를 받아야만 사업이나 장사를 시작하실 수 있는 분들, 목돈이 필요한데 빌려야만 하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해당 금전은 재물에 해당하시는 분 중에 금전 눈에 있어서 본인에게 투자해 줄 사람이 있는 분들은 그분 투자해 줄 수 있는 분들 만나는 시기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분들과 상의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능력으로 사업 제의를 받거나 동업, 관계를 사업하실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 분들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020년도 정업의 84년생 분들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4월생, 11월생 여러분들입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투자를 해서 대박나는 금전은 재물입니다. 투자를 해서 대박난다는 것은 어느 곳에 투자를 해서 대박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 투자처가 두식이 될 수도 있고 회사나 사람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투자와 관련된 투자 운세에 해당되더라도 본인의 사주와 투자자와의 궁합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투자 시기, 투자 방법, 수많은 변호사항이 있기 때문에 대박 운세만 믿고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사업, 장사,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복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말하는 게. 하지만 사업이나 장사에서 연관적으로 시설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기타 투자 시설을 하는 경우 금전은 재물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2020년도 대박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2020년도 1984년생 분들이 투자를 통한 금전은 재물입니다. 3월생, 7월생 여러분들입니다. 기인을 통한 금전은 재물입니다. 기인을 통해서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고요. 금전에 큰 결실을 맺을 수도 있는 운세입니다. 사실은 7가지 금전은 재물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말씀드리는 기인을 통한 금전은 해당되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현재 대응관계에 더 많은 노력을 하신다면 어느 순간 기인을 통해서 큰 기회를 잡아서 성공을 하고 대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어떤 기인인지 여러분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럴 때는 저희 쪽에 해당되시는 분들과 상의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020년도 1984년생 기인을 통한 금전은 재물운들이 좋은 분들은 4월생, 12월생 여러분들입니다. 자녀 자식들의 좋은 운세입니다. 자녀 자식들의 대박이 나는 운세들이죠. 이분들은 학업이 오르는 것도 있겠지만 어느 콩콜레회에 나가서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금상, 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공부에 침해가 없어서 밑에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공부의 성적이 올라가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이럴 때 대박 운세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도 자녀, 본인의 사주, 궁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020년도 1984년생 짓띠분들의 자녀들의 좋은 운세 8월생, 4월생, 11월생 여러분들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오늘 말씀드린 1984년생 짓띠분들의 금전은 재물은 7가지 말씀드렸는데 해당되시는 분들은 태어난 여인과 월만으로 신전풀의를 해드렸기 때문에 태어난 일과 시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984년생 짓띠분들 2020년도에는 대박 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